경남도는 동절기와 해빙기, 하천유량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수질관리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수질관리종합상황실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전시군에 설치하고 상황근무자를 상시 배치하는 등 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보고와 사고수습방제활동에 나섭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과 피수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고유발시설인 가축분유 배출사업장과 농업용 난방유류보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합니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한 통과가격수설인 가축분유 배출사업장과 강조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